무석인도 사랑입니다. All My TV. 박수! 나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가 이 유튜브 안 찍을라 그랬어요. 당분간은 자숙하면서 신에 대해서 못했던 게 있었고 어떻게 보면 내 업장도 사실은 내가 이제 이 길을 가면서 처음에는 내 잘못된 생각으로 갔지만 지금은 그 말이 하고 싶어. 내가 이거를 찍게 된 이유는 하나예요.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 신으로 신을 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죽어서 자식이 안 받으면 죽는다. 내 신랑이 뭐 어떠고 좋다고 하다. 그리고 뭐 이상하다. 이런 거를 솔직히 말하고 싶었는데 분명히 신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살려주는 존재고 대사주일지에 단명수가 있어야 죽는 거지 내가 신을 받는다고 죽는 경우 없더라고. 나는 세 번 죽었는데 삽디다. 사는데 신은 절대 사람 죽이지 않고 가정 파탄 내지 않아요. 단지 주변이 조금 힘들어 갈 뿐이다. 그러니 정말 신을 받아야 된다면 나한테 신길 가야 됩니까? 안 가야 됩니까? 전화 아니면 몇 월 며칠 문자 보내요. 그러면 내가 본인은 신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줄게. 그건 내 돈 안 받을게. 문자만 보내. 그리고 아무나 보내지 마요. 그러면 내가 그거는 공짜로 봐줄 수 있어. 난 사실 유튜브 찍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거든. 그것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신의 길은 그런 것 같아요. 벼락이 쳤다가도 웃음이 나고 꽃비가 내리다가도 갑자기 눈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다가도 어떻게 보면 하늘이 쨍쨍해. 이 길이 그 길이야. 이 길이 그 길이고 내가 참 어려운 말을 하나 할 건데 나는 하나가 둘이고 둘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셋이가 돼야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야. 신은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신이란 존재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삼박자가 생각, 마음, 심중에 있는 그것이 삼박자가 이뤄졌을 때 나한테는 신이 보이고 내가 이 길이 보여요. 무작정 대놓고 이 길 가면 돈 번다. 돈 못 벌어. 돈 벌려고 이 길 갔는다고 선택하는 사람들 내 자식이 죽으니까 내 와이프가 죽을 거니까 이 길을 꼭 가야 된다는 사람들 절대 가지마. 그 말 듣고 무당은 하늘에서 찍고 신이 찍는 게 아니야. 하늘에서 내리는 거야. 신줄이 있는 사람들은 조상이 난리가 나는 거니까 조상 바람만 재우기 바랍니다. 내가 이 말이 하고 싶어서 사실은 유튜브를 찍은 거예요. 분명한 건 신은 하늘이 내려야 하고 신이 찍어야 되는 거지. 신줄이 있다고 간다는 거 다 무당 가는 길 아닙니다.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됐을 때 갈 수 있는 길이지. 그럴 때 신이 보입니다. 신은 아무한테나 보이지 않아요. 신은 아무한테나 보이지 않는 게 없다는 걸 만들었어요. PPE 끝 나 좋은 말 했죠. 멋있지? 나 많은데 할 거? 나 안 한 거 되게 많아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얘기하고자 하는 거 어느 정도 나왔죠. 네 끝났어요? 끝났어? 진짜? 어, 나 빨리 끝났어요? 아, 이거 촬영 빨리 끝났네 그래! 요거 끝났어! 어, 나 빨리 끝났어!